왜 춤을 춰도 힘들지 모르겠어 아이고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구해온 구봉성 을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자자자 가아내드로 평안하시옵고 가아내드로 고창하시옵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옵고 건강하시옵고 우리 아이들 병원자 분석이 튼튼하시옵고 그리고 우리 옆집에 이 물꽃을 이루어 별수도 없지 않은 놈들 만나시옵고 그저 나만 줘야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개아인마 왜 이마 왜 이사가 이렇게 길어 아 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한테 왜 껴주고 난리야 아 이사가 너무 길잖아 나는 이름 그분 말해서 배 그래서 자네 이름이 뭔데 찾아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얘는 대상용입니다 비시리 대상용 비시리 대상용 야 이마 이게 내가 얘기해 니가 얘기하면 이게 내가 얘기하라고 그랬니 아니 또구나 아무나 이름만 얘기하면 된다며 내가 언제 내가 어딘 봐 야 내가 얼마나 고생 고생하면서 여기로 와야 되겠다 고생을 하긴 뭐 고생을 해 차 타고 시원한 애옥 한 번 안 봐주면서 그렇게 왔으면서 모두 고생을 해 그리고 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 양구가 요새 길이 얼마나 뚫뚫 뚫뚫뚫 뚫뚫뚫뚫 어 무슨 고생을 했다 그건 그래 한방에 치고 들어야 너무 좋아 야 야 야 이마 왠마 이거 내가 양구사람이야 와지도 못하면서 떠오르고 있잖아 야 이마 또 한 번 양구사람이야 여기 다 양구사람이야 여기 다 양구사람이야 여기냐 정정 여기 다 양구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여기 와서 공기가 너무 좋아갖고 이제 나 양구사람이야 그래 양구사람이야 야 이사람아 왜 왠마 내가 외정때 외정때 고향대로 돌고 돌아서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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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딱 왔는데 배송 왜 왔는데 배꼽축제 한다고 하잖아 그렇지 배꼽축제 한거 좋지 웃음이 평화다 야 이거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리고 웃는거 하면 또 나 아니겠냐 그렇지 자 뮤직크 뮤직크 자 박수 가자 아니 잠깐만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흥이 막 오르고 있었는데 나도 오르는데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배꼽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 정만호 이 경제부지사님이 여기까지 또 이렇게 딱 자리를 하셨다는거 아니야 진짜야 그럼 빨리 모셔야 될거야 빨리 모셔야 될거야 우리 정만호 우리 경제부지사님 자 자리로 좀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박수 좀 서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지사 정만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빡세게 생길 뼛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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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말이야 저기 근데 이게 개막을 딱 선언을 해야 이 축제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데 말이지 그래 근데 이분이 딱 축제 개막을 딱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되나 누구 빨리 얘기해 봐 누구 빨리 아이 군수님 말이야 군수님 아 맞아 아이고 눈치도 빠르셔 벌써 이렇게 좀 다리가 두친 하신가봐 어 뛰어 올라오셨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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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개막을 선언해야 이게 시작이 되는 말입니다 어 제가 요령을 한 가지 아르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웃음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평 예 평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가 웃음이 하면 평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적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또 할 겁니다 자 한 번에 끝낼 줄 제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셔 그냥 어 아니 그냥 번개뿐에 콩거도 지시겠어 어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예 그러면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바로 군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예 웃음이 아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 자 MC 양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이곳에서 북토정중앙 양구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인목 군수님께서 여기 배꼽축제에서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김찬태동의 개막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해 주신 것보다 두 배만 목소리 크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아랍배에 힘을 주고 양구 배꼽축제 호수미 양구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 양구가 되길 영원하는 모두의 마음이 네 여러분들에게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8월 2일부터 일요일 8월 4일까지 이곳 일대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곳곳마다 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 양구를 알리는 그리고 홍보부스들과 또 맛있는 먹거리들과 또 워터파크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SNS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양구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좋은 추억과 기억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